안녕하세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 8화 끝나고 다음주에 다시 원작 스토리로 복귀를 합니다. 다음화 예고편을 보니까 지원이 드디어 민환을 완전히 떼어내 결심을 하고 본격적인 마지막 업버컷을 날리려고 하네요. 수민과 민환이 결국 선을 넘었고 지원은 민환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됩니다. 수민은 정규직 전환도 이번 마트 외근권으로 아예 날아가버리게 될 판이라서 더 민환에게 집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원이 민환에게 거창하게 프로포즈까지 받아버렸으니 더 애가 타겠죠. 더욱 강하게 민환에게 육탄공세를 하고 지원은 그걸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예고를 보니까 지원이 쿠킹클래스 같은 곳에서 민환의 어머니까지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9화 신업을 보면 이것도 수민이 작당한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 전에 지원과 민환 모의 사이를 더 안좋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여기에 수민도 같이 요리교실에 나가면서 민환 어머니한테 점수 따려고 할 것 같아요. 지원을 또 평소 하는 것처럼 의미하고요. 그 후에 결국 지원이 상견례를 하게 되는데 예고편에 나온 깽판 패션을 봤을 때 얼마나 유쾌, 상쾌, 통쾌하게 지원이 민환과의 오랜 악연을 정리할지 그 모습이 너무 궁금하네요. 이렇게 지원이 민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후 민환과 수민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게 드라마를 지탱하는 대립관계가 거의 해소된 거나 마찬가지라 다른 라이벌이나 악인이 필요한데 그래서 드라마판에서 오유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유라는 수민과 다르게 거칠 곳도 숨길 이유도 없는 아주 대단한 부잣집 애기씨 같은 캐릭터라서 대놓고 깽판을 치고 다니는 캐릭터인데요. 드라마에선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지금 드라마가 원작보다 훨씬 더 과장된 스타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웃기면서도 그게 또 신명나서 차라리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어요. SNS 같은 데서는 BTS만큼이나 워크숍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원과 지역이 나누는 블루투스 대화도 꽤나 빵 터지는 장면으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진짜 웃기긴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이 드라마의 매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구화도 보고 싶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